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두 번째 참석했습니다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 외에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나오셨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정민국 제주도의 4.3 특위위원장입니다 허영선 제주 4.3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72주기를 맞은 제주 4.3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추념식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0주기 추념식에 이어 2년 만에 참석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두 번째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는 분단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군례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겠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4.3 해결은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로 피해자와 유족의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재개된 희생자 추가 신고뿐 아니라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4.3 트라우마센터의 국립센터 승격도 약속했습니다 그럼 72주기를 맞은 제주 4.3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겠습니다 성승훈 회장님 어떤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72주년 4.3 추념식 평가에 앞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또한 제주도에도 초긴장 속에 비상사태에 임한 시점에서 제72주년 4.3 추념식 행사가 폭폭 간소하게 축소되고 또한 행사 당일날에 150명 내외 중에 우리 유족님들이 참석하신 유족이 60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또한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두 번을 찾고 허나 분양해 주시고 또 도민과 유족들에게 유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추념식 행사 당일날 당일날 그 시간에 돌아가신 부모 형제님들을 모신 위령재단 앞에서 도민과 유가족들이 허나 분양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72주년 행사를 마치고 평화공원 내에 봉안관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1원에 유해 발굴을 해서 안치된 그 곳을 찾고 거기에 허나 분양 하시고 난 후에 또 하기로 자리를 옮겨서 하기 역무원에 참석을 하시고 허나 분양 하시고 또 그 역무원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모든 일정은 대통령 일정은 거기에서 종리를 마무리를 됐다고 봅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아쉬움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간소하는 부분에 또한 행사 기간 준비 과정에 도민과 유가족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 되게 화창한 날씨 72주년 하담 추념식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선 소장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네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대통령의 추념사는 70주년에 하셨던 추념사의 메시지보다도 훨씬 강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대통령의 추념사가 나왔지만 제주는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이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열망을 꿈꾸던 당시 민중들의 꿈 이제 4.3의 출발점을 시사를 해주셨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늘 질문을 했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어떤 책임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민들이 72년이 되는 동안 스스로 우리 제주도의 문제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열정을 쏟고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72년에 이르렀다는 것이 상당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4.3이 특위별법 개정안이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거 하나가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국란과 함께 상당히 좀 어둡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소외를 가져봤습니다 이재순 교수께서 평가 어떤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4.3 72주년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사건을 직접 견문했던 분들 또는 4.3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분들 만약에 생존에 있다 그분들이 거의 마지막 생존한 그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법이 전혀 통과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배보상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늦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어떤 협법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민구 의원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전국이 아니었으면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코로나19 전국에 의해서 행사가 대폭 축소가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주년부터 4.3에 전국과 세계화를 외쳤는데 거기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행사였는데 코로나19가 미스입니다 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예인 대통령님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참석을 해주셔서 제주도민들에게 기분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국회가 답을 해야 될 차례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어쨌든 저는 70주년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유족해분들이 많이 양복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이제 국가의 책무다 그리고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된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4.3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 이 교수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2년 전에 3년 전에 오셨을 때 2년 전이죠 그때 오셨을 때는 사실은 4.3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좀 약간 추상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셨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배 보상 문제 그리고 군사재판 그리고 재심 현황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명료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후에 어떤 입법의 좋은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 소장님은 이 부분 대통령의 메시지 정부 의지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한 국가의 해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70년대도 이제 부당한 해결의 길로 갈 때 부당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도 이제 대처를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이제 4.3 특별법에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까지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떤 질문을 먼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 특별법에 대한 촉구 과정 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부분 또 드라마 센터 설립에 대한 이런 부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문에서 대통령님께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4.3이 완전한 해결의 뒷받침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께 70주년 때 72주년 때 임기 내에 두 번을 찾으셔서 하신 말씀 제가 기억을 하고 또한 하신 말씀을 꼭 대통령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민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거 하나를 꼭 제가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영무원을 갔다 온 다음에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오늘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년식 참석한 후 에어럽 화길에 있는 영무원을 참배했습니다 영무원은 화길이 출시인 독립유공자 호국 영령 4.3 희생자들 함께 추모하는 화합의 추모 공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에게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빛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 이것이 4.3의 정신일 것입니다 언제 한번 들을 기회가 있다면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SNS의 글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와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4.3의 현실적 과제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4.3 특별법 개정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어서 발걸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민구 의원께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4.3 특별법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유족 회장님과 같이 국회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4.3 특별법 개정을 조숙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간 이유가 저는 제주 도민들이 의지가 부축해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4.3을 대하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도 4.3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봤으면 충분히 이번에 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20대 국회 때 통과가 안 된다면 21대 국회 때 어떻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송성문 회장님 대통령 마음이 무겁다 이 표현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데요 회장님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죠 이번에 20대 국회의원들을 제가 우리 정문구 의원님하고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덜 가져있는 게 아니냐 물론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식물국회가 되다 보니까 4.3 특별법 개정 발의에 대한 뒷전이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형안이 소위원회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한두 차례로 이렇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해법이 없습니다 다음 날짜 잡는 일도 없고 서로가 네 탓, 상대방 탓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혹시 불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로 만약에 4.3 특별법이 넘어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제주도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인원하면서 준비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선 소장께서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은 사실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고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그 결론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말에 우리 눈 살 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4.3을 경험하신 분들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당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봐왔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 지금 계신 분들도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런 고령의 유족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상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 꼭 이 유족들이 우리가 돌아가신 분 꼭 돈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20대 국회에서 지금 반드시 이제 털고 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제 그리고 털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정말 그렇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정부 여야 다 내탓내탓 이런 공방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진정한 애도의 마음으로 한번 이 사삼을 바라보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교수께서는 이 배포상 문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입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님의 발언도 사실은 발전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16년 겨울부터 촛불 정국이 벌어지고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4.3 특별법의 개정 시한을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보상 문제를 명료하게 언급을 하고 입법 운동을 다시 출범을 시켰는데 이것에 이제 동의하는 그룹이 매우 작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나 유족회나 또 범국민위원회 사람들만 동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후로 벌어진 2, 3년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난 2, 3년 동안에 뭐랄까요 4.3을 장국하면서 보여줬던 이해기반, 인식기반은 굉장히 넓어져서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4.3 희생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요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 문턱을 왜 못 넘고 있는지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4.3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2018년 9월 그런데 정부와 야당이 함께 법안에 반대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보상금이 1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도 정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의원들은 합의가 어렵다며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 두 번째 법안 심사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됐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보상금 문제는 재정당국과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입법부가 정하면 따르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기자 윤재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애매한 입장만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게 없는데 이런 법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심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히 안을 마련하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진 데다 정부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여전히 표류 중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이재승 교수 의견 먼저 들어보죠 아까 송성민 유족 회장님이 답을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 내에 의견의 조율이 완전해지지 않았고 특히 행자부가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행자부가 수긍하고 나면 기획재정을 담당하는 부사가 또 소극적인 입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 국회, 그리고 정부 여기에 다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점 그런데 차츰 개선되는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사산법 전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일람을 했거든요 심의를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정치 현안 입법에 입각해가지고 식물국회가 되면서 사산법이 언급조차 사산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사법이 그냥 다 잠자고 있는 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 회장님, 국회 대정부 여러 번 다녔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 글쎄, 4.3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우리 유족들이 동분서주 국회를 10차례나 이렇게 방문도 하고 또한 제주에서 거리 집회를 3번 이렇게 하고 또한 국회 앞마당에서 유족님들께서 상복을 입고 도제를 지내고 난 후에 정부와 국회의 항의성 삭발식을 갖고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호 방문을 하면서 호소문을 전달하고 또한 법사위 소위원 내 10명에 대한 협주문안도 드리고 또 야당 당대표 원내대표 또 이 현장을 만나서 호소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답은 허탈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가 있겠지, 있을 거다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시 우리 유족들은 그때 그 고생한 보람이 헛고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20대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은 일단 좀 힘든 걸로 보고 21대 국회 개원과 앞서 또한 대통령 임기 내에 꼭 4.3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가 돼서 아직 한 많은 삶을 살아계시는 고령이 유가족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 고 또한 정부가 가해자가 되고 유족이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배보상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할 모기, 우리 4.3의 후순들이고 산 자가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21대 국회 개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선 소장님, 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과거사에 대한 정리는 사실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법안 취지에 굳이 여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반대를 안 한다면 큰 문제 없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게 순리일 것 같은데요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앞서도 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감을 저폭적으로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70주년에 범국민위원회, 4.3 범국민위원회도 만들고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도 만들고 유족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상당히 통합된 모습으로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국회 가서 항의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70주년에는 정말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야 다 이제 서로의 잘못된 공방을 이렇게 하면서 의견 차이가 이렇게 좀 좁혀지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1999년 우리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가 연상이 돼요 그때도 정말 통과가 정말 특별법이 통과될 것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띄워준 누군가들이 다 있었습니다 요새 요새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내가 이 특별법에 지금 내 모든 것을 걸고 이거 한번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때 99년에 우리가 정말 감동을 했죠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국회도 저는 떠나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꺾어지는 그 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털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 혼신을 한번 태워보시면 어떨까 이걸 정말 나서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이죠 이게 선거 때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의 머슴들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못 되는 이유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 유주 회장님께서 헛고생하셨다는데 절대 헛고생은 아닙니다 아마 그 노력이 4.3을 전국이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고요 저는 특별법 개정 과정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4.3의 가해자는 정부지 않습니까 가해자인 정부 부처의 책임자가 돈이 없다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는 이 세계한 논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를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그대로 받아서 반대 논리로 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여당에서는 반대 논리를 부시지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4.15 총선 때에도 보셨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다 4.3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선자도 낙선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과연 4.3이 정치적인 정책 무슨 선거 수단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4.3은 제주도의 아픔이고 대한민국의 큰 아픔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책임자의 이런 논리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4.3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중앙부처가 그러한 반대 논리를 폈어요 하지만 중간에는 나름대로 비용 추계를 합니다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만이 아니고 우리가 근현대사에 보면 학살 현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고 만약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됐더라면 다른 지역까지 포괄한 그러한 큰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3 특별법 개정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큰 이정피를 세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발 우리 정치인들이 저도 지역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4.3을 정쟁의 도구를 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4.3이 좀 앞장서는 그러한 4.3을 활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러한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는데 큰 이정표가 우리 4.3 특별법 개정안이 됐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4월 임시국회 끝나면 20대 국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남아있긴 한데요 4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저는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아까 우리 유주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식물국회를 패스트트랙 관련한 법안 때문에 식물국회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19 관련 재난소득기금 관련해서 여야가 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 이인영 대표께서 책임지고 특별법 개정을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당 특별법 개정이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기본소득 이 지급 방법에 따라서 여야가 다시 또 대치하는 국면이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쉽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전술을 우리 제2도 차원에서 유주키라든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달 29일에 민주당 역사정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최하는 당정청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법안하고 제주 4.3 특별법의 법안에 대한 처리 필요성 이런 주제로 저는 4.3 특별법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통과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뭔가 시도를 해볼 그런 의향이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이번 기념사에서도 나왔지만 추미애 장관이 우리 초기에 법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언급이 됐는데 거기도 수영인 관련해서 또 언급이 됐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서 4.3 관련해서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약간 의견을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마지막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성문 유족 회장님 20대 국회 임기 내 개정안 통과 가능성 얼마나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를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내 탓이다 내가 잘못이다 이러신 국회의원들이 없었습니다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해서 그러면은 금년에 20대 국회의원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한 식물 국회가 되다 보니까 불가능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돌아오는 5월달 임시국회에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께서 20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에 얼마나 비중이 차지하는지는 지켜보고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불발이 된다고 하면은 21대 국회의원 개원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재차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허영선 소장님 한 가닥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2번이 정말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에게 갚을 수 있는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4.3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에 72년을 이렇게 기다려온 고령의 유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그러한 선물을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까 말까를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늘 이제 우리가 안 될 것을 되게 하면서 끌어온 것이 4.3이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불발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20대 국회에 지금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그 발의부터 다시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그 4.3 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에 혹시 뭐 수정하거나 더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주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70주년 앞두고 지금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제 원래 내세웠던 안에서 많은 것들이 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빠진 이유는 이게 통과 가능성 그리고 사태를 너무 복잡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과에 어려움을 유발하지 말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이 법안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 형태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하고 연관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군사재판은 무효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 사실은 군사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일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라는 것은 이거 완전히 개인의 운명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군사재판은 무효로 해놓고 일반 재판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2007년 개정법에 이제 수영자도 이미 희생자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영자는 모두 다 군사재판 이해에 재판을 받고 수영된 사람은 이 조문에 의해서 이제 특별재심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 추가하는가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민구 의원님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 4.3 특별법 개정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여야가 대처하고 찬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법안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내용을 좀 삽입해서 심사는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다가 삽입하고 삭제하는 그런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하나 이거죠 대신에 우리는 제주도는 이러한 풍족한 법안을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주자는 거죠 우리가 문구 하나 가지고 계속 국회에 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면 국회의원들이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풍족하게 주고 거기서 나름대로 지금 시대에 맞는 법안을 그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주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하게 21대 국회에 법안을 새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준에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넣을 부분들은 다시 넣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영선 소장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급부 정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유족들이 유족이면서 유족이 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가족이 다 희생이 되고 자신만 살아남아서 자신이 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양자로 갔을 경우에 이중의 호적을 가지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의 호적을 가지면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다가 유족 신청을 하려니 호적을 하나만 가져야 되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 국적도 있고 하듯이 이중 호적인 셈인데 그러면 이분은 누구나 그 마을에든 어디든 이분이 유족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산평화공원의 위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온가족의 희생들 이름에 그래서 내가 70년 만에 제주도를 찾아왔는데 있다 내 이름을 내려달라 그래서 내렸어요 거기에 위패는 내렸는데 호적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유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희생이 됐는데 그래서 70년을 살아온 내가 이 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나는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가 저지른 이 엄청난 국가폭력의 희생양을 사삼의 희생양을 우리는 그냥 70년 삶을 빼앗긴 건 또 억울한데 유족의 그 유족의 인정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족관계 등록법을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독특한 사례들이 많아요 제주도는 사혼 사후 양자 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미혼의 경우에 이제 호적에 입적이 안 돼 등재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희생양 아니라든가 이런 그 세부적으로 특별 조항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당연히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포용을 해야 될 부분은 언젠가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자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해와 상생 포용의 기조 안에서 기조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제하고 있는 배제자의 문제를 어떻게 차별 없이 수용해야 되는 방안을 이제는 강구하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가해자를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회장님이 가장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 법 개정안 논의는 뭐 이십대 국회에서 뭐 저는 뭐 불발될 걸로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십일대 국회로 특별 법 개정안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당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뭐 있다 또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족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만드신 학자 법률 교수님 변호사님 그분들의 의정을 듣고 또한 수정될 부분에 돌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하여 이렇게 다시 이십일대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그 발의자 중에는 야당 국회의원님들도 동참을 지켜서 같이 발의자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야당 국회의원들도 만나 뵙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호소도 드리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 차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180석 거대 여당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중앙당에서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사상특별법 개정안 공약을 냈더라고요 유조 회장님 얼마나 법 개정안 20대 국회하고 21대 국회에서 좀 차이 기대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져야죠 이번에 재선하신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오영훈 국회의원님 유성근 국회의원님 또 오영훈 국회의원님은 사상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 이렇게 국회에 나서서 무척 고생도 하시고 노력되었습니다만 노력의 대가가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발이 원인을 두 분 국회의원님 좀 알겠죠 왜 불발됐을까 왜 통과가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21대 국회 기간 중 아니면 저는 항상 대통령 임기 내에 꼭 사상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정말 고령의 애주가족 분들한테 다행이나마 명예회복을 시켜드린다는 이런 생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민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구성 분포도가 달라지면 사상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역량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요 우리가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고 재선 의원 두 분이십니다 재선 의원이 생각보다 의회에서 막강한 역량을 발휘하죠 초선보다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세 분이 당선이 됐지만 우리 송재호 당선자가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초선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을 내려두고 전략공천으로 해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축군 중에 축군입니다 그만큼의 중앙부처에 대한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국회 내에서도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생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친의 문제로 공격을 많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송재호 당선자가 다른 두 우리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주도의 지도자로서 남을 것이지 그냥 여타 초선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어버린다면 다시 또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회가 좋다 여당 180석에다가 대통령이 호의적이고 그리고 최축근이고 초선이고 사사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송재호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안 되면 21대 첫 일로 법안으로 통과되면 더 좋겠죠 혹시 두 분께서는 20대 때 일단 시도는 해봤는데요 20대와 다르게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하는 어떤 전략 전술 다르게 접근했으면 하는 게 있으면 도움 말씀 주시죠 저는 최소한으로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는데 성승문 유족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이 여당으로 왔지만 그걸 그대로 행사해서 통과시키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족회장님 말씀대로 야당의 의원하고 공동 발의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창 사건도 명예회복법인데 진상조사 명예회복법인데 부상 규정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족회들이 거의 군대에서 일방적으로 한 700여 분 정도가 학살을 당했는데 해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당연히 야당 의원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전쟁에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곳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지역에 야당 의원분들하고도 연합해서 그렇게 법을 만드는 발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허영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차별화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차별화 전략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꼭 자신의 어떤 몸을 사리고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정치 생명에 이게 좀 부담이 된다 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들에게 좀 더 어떤 길을 더 터주거나 이렇게 해서 4.3의 당신들이 국가 권력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배에 보상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가치를 세우는 그 모습을 그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각계 각자의 전술로써 이렇게 설득 작업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4.3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요 사실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4.3 생존수영인 재심을 통해서 사실상 무죄를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4.3 행방불명 수영인들도 재심 청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4.3 당시에는 군사재판이 불법적인 재판 탈법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죄목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군사재판으로 사형을 받고 무기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미니연대에서 생존수영인 18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각 처리가 되어서 수영인 명부의 삭제가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우리 행부린 제주 4.3 시생자 유족회 내 행부린협회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형존수영인 기각을 지켜보면서 공소기각 네 공소기각 지켜보면서 행부린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래서 우리가 신청 접수를 했더니 420여 분이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변호사 두 분께서 그중에도 그래도 후적 사항에 정리가 잘 된 분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390명이 이번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재심 신청 중에는 우리가 배보상 재심이야 명예회복입니다만 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도 있습니다만 이 재심 신청이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재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유족들의 번거름을 감내하면서까지 재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재심 신청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원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아직 변호사님 말씀이 하면은 법정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럼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개별적으로 이런 소송을 계속 진안한 과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인데 어떠냐고 그래서 해봐라고 그랬거든요 법에서는 제가 군사재판 무효 확인하는 그런 조항을 도입하는 제안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무효 확인하는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물론 정부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사법부가 맞기 같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군사재판들을 다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명높은 사실은 재판도 아닌데 재판의 형식을 취한 이 사법적인 조치를 무효화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혹시 이 재심 청구 관련해서 도움 말씀 이재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개별적인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군사재판에 이제 무효화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남는 게 이제 일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4.3 희생자로 인정된 일반 수영자 일반 수영자는 일반 법원에 의한 수영자는 또 이제 제심을 특별 제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을 돌입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그 제가 4.3 특별위원장을 맡고 그 하고 싶었던 일이 그리고 진행되는 일이 있는데 그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네트워크 모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여수순천 그 다음에 거창 노군위 이런 쪽에서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특별법 개정 통과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야당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경상도 쪽에는 야당 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가진 이후에 나중에 그게 이제 국회의원분들께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사산특별법만이 아니고 과거사와 관련 그 법안이 전체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그래요 여수순천 우리 그 특위위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님 만나보면 관심이 많아요 수영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군사주판이 지금 한 게 2,530명 저는 그 상징적으로 몇 번에 그 재심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일괄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아마 상징성이 있어서 대한민국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21대 국회 때 특별법 개정 작업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다른 여타 지역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유해발굴사업 그리고 신원확인 그리고 얼마 전에는 16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나왔는데요 허영선 소장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거의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마을별 실태조사를 이렇게 잘 하면서 정리를 해냈다는데 집단학살 지역도 지금 뭐 50명 이상이 이렇게 학살당한 곳이 26곳이라는 이런 사실들도 밝혀내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해발굴사업은 지금 이제 어떻게든 지속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지금 dna 이제 그 맞추는 작업이 이제 더 이제 남아있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정안에 있는 그 저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운영한다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이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이 지금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평화재단에서 시범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곧 개소를 앞둡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사실 그 대를 이어가는 대물림하는 그런 그 정신적 이제 외상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희생 장면을 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딸 그리고 그 딸의 또 딸 이렇게 계속 이제 트라우마는 이어지는데요 이제 자신이 사실은 내가 이제 트라우마 질도 모르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번에 이걸 아주 전폭적으로 이번 대통령님의 추념사에서도 트라우마 센터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센터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잘 얘기를 잘 꾸리고 잘 해서 지금 고령의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그 심리적 치유 그리고 사회적 사회적 공동체 회복 같은 것이 좀 실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 추가 진상 조사 사업의 성과 그리고 이번 가시적으로 보여진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이런 것들 이게 국가 이제 트라우마 센터의 어떤 거점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세계의 평화와 인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수많은 세계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연구자들이 찾아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한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DNA 검사를 하지 못한 유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지원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DNA 검사를 해서 가족이 품으로 이렇게 안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우선 과제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아무래도 유예라는 게 오래 가면은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NA 검사가 손실이 되다 가면은 좀 뭐 확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4.3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가 지난해 16년 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아직도 마을별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에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직 제외된 이런 말별 추가 진상도 좀 필요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이재순 교수부터 제가 자꾸 이번 대통령 기념사 기념사를 갖다가 계속 제가 소환을 해서 좀 그런데요 대통령께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70주년이 그냥 일 없이 72주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지금 시행해도 너무 늦은 정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허영선 소장님 네, 저는 이제 제주도는 이제 4.3 이전과 4.3 이후로는 아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4.3은 특별법 이전과 특별법 이후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지형은 총산 이전과 총산 이후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4.3 특별법이 개정안이 우리한테 놓여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속히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국가가 당연히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실체적인 응답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에 대해서 이제 늦었지만 지연된 정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의 실련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애도의 마음으로 실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성문 회장님 네, 이번에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많은 힘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 제주도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이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선거 공약에도 내포가 됐고 또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단히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텔레비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죽 회장 정도 되면 머리가 좀 단정하고 장발되지 않은 머리를 해야 되는데 왜 머리를 기를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작년 9월 20날 조천읍 체육관에서 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 오 의원 국회의원님, 도의의 일부 의원님, 유족들 앞에서 제가 4.3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저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아직 7개월 동안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민구 의원님 네 제가 4.3 특별리원의 위원장입니다 도의회 나름대로 어쨌든 유족회와 도청과 같이 해서 4.3 특별법 개정을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대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 세 분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석회의를 가져서 20대 국회 때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21대 국회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거고요 21대 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승문 회장이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3 특별법 개정 실패의 원인은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미래 통합당도 이번 총선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습니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책임 정치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사진단은 명실상부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6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